진짜 미쳤죠? 어때? 무겁지? 왜 이렇게 무거워? 우리 옷은 뭐 입고 이렇게 무거운거야? 오토바나 겨울 옷이 무거워서 택시 아저씨가 계단에서 내려올 때 심하게 내려오는 거고 아 약간 약하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럭에 실을 때 같이 들어보더니 오 무겁네 우리는 트래블링 우리가 가면 어디에 가면 저거 맞지? 저거 맞지? 저거 맞지? 오늘은 부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채널에서 첫 번째 부산 블로그 첫 블로그 좋아요 우리 진짜 6년 전에 갔나? 언제가 진다고 좀 옛날에 갔는데 이제 여행 좀 많이 다니고 여행 블로그도 멀시니 찍을게요 그래서 렛츠고 힘들죠? 뭐야? 여기 코는 있어 아 뭐야 없었어 뭐야 이거 난 싫은데 다 내꺼 내놔 다 내꺼 내놔 제가 여기 오는 길 내내 배고프다고 먹고 싶다고 다 먹을 것도 안 먹을 거잖아 롯데리아 감자튀김 먹을래 했는데 제가 너무 많아서 줄이 너무 길어 근데 도저히 샀어 음식과 기릇이 뭐지? 아 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스낵과 드셔를 샀는데 근데 그들은 이제 이제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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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쪽발려? 여기 소시지 먹는 그럼 기차에서 먹어 기다릴 수 있어? 배고프지? 배고프지? 기차에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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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트레인 찾았어요 아 그때 가방 지쳐 너무 무거운데 그래? 네 욕기 나는 가방 지쳐 가시리 가시리 아 가시리 아 여기 가시리 가시 가시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그림도 좋아하지 않아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 저는 이렇게 간단한 그림도 좋아해 어때? 우리 지금 호텔카를 하려는데 호텔까지 지팟절로 한 시간? 한 40분 걸리는데 역에서 호텔까지 그 8점까지 한 15분 걸려야 돼 이 무거운 흐리 흐리지 제가 호텔카로 살 건데 내가 먼저 살 거야 내가 먼저 살 거야 J, look at me We were supposed to go 그래, we were supposed to go straight 난 잘못했지 What is it? Shortcut? Now we are walking I don't know where Trying to find the way back out It's like 30-4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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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왔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오자마자 여기가 오션뷰에요 바로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자쿠지 엄청 커요 사실 들어가봐 여기는 어때? 여기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진짜 잘 되겠다 그리고 여기는 차 티 마실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이 또 있구요 여기도 오션뷰 여기 카페 같아 그치? 카페 같아 진짜로 카페야 프라이벗 카페 여기가 조일러 여기가 샤워 여기가 샤워 여기는 저희가 원래 도착하자마자 약간 좀 일 같은 거 촬영이나 이런 걸 하려 했는데 좀 이제 캐리어 보관하는 거랑 이런 거 다 꼬이고 그래갖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예상보다 어? 너무 힘들고 저희가 잠도 못 잤어요 항상 그러더라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오늘은 약간 좀 쉬엄쉬엄 쉬는 날 그치? 그래서 여기 여기가 더 편안한 옷을 여기가 샤워 아니 아직 준비가 안되는데 그걸 찍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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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갑자기 씻어 오우 사무라이 제이 오우 포토슈트 그리고 제가 너무 포커스 그래서 제가 앞뒤고 그리고 제이 제 사진을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해서 히 들어갔어 어 어떻게 해 나 진짜 들어갔는데? 우리 오일도 난 많이 끓여야 되고 오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치면 어떡해 이렇게 다치면 어떡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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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날씨가 특 ins 도구 요구르트, 베리 요구르트 이건 망고젤리인데 재미있어 우리가 함께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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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는 치킨을 주문한거에요 그래서 저희는 치킨을 주문한거에요 근데 제가 치킨을 기다리지 못했을때 그래서 제가 그냥 먹었을때 네, 너무 졸업해서 오늘 안 먹었을때 아직도 안 먹었을때 아, 맞아, 그리고 커피를 주문한거에요 저희는 넷플릭스와 수진을 보냈어요 이게 첫 episode, 아직은 어떤가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너무 많은 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버크를 만들고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맛있어 잠시 마겠습니다 먹자 먹자 넓어서 좋다 그렇지? 약간 배프터도 너무 크기도 하고 저의 고통 속도 굿굿굿굿굿 저는 사실 너무 껍질이 나요 이건 물이에요 오 이렇게 이렇게 냄새가 좋아요 진짜 전까? 졸려서 저희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아마 아마 물에 빠져서 내가 못 일어날지도 몰라 영원히 잠드는 거야 잠깐 잠들었다가 영원히 못 일어나 아 그래도 힐링한다 좀 피곤하긴 한데 이게 뭐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지금 저번 또 이번 주연도 있다가 마무리, 하루 마무리 영상도 마무리 매일 새로운 브이로그에 봐요 부산 여행 2편 고고 고고